저희 와이프는 85타에 홀인원까지 했었는데 저는 그때 106타를 쳐가지고 되게 또 재밌는 건 와이프 분은 저한테 레슨 받지 않고 그럼 이렇게 동료분들이랑 대화를 나눌 때 어느 부위가 가장 많아요? 아픔 부상 부위가? 가장 많이 진료를 보는 부분 중에 첫 번째는 방아쇠 수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손가락이 깔깍깔깍 걸리는 증상 그게 증상 자체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가락이 안 펴지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특히 가장 왼손으로 골프채를 꽉 쥐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왼손에 새끼손가락에 방아쇠 수치가 생깁니다 그러면 자고 일어났을 때 손가락이 구부러진 상태여서 펴지지 않는다 억지로 피려고 하면 마치 방아쇠 당긴 듯이 딱딱 거리면서 펴지고 통증이 온다 라고들 말씀을 하시죠 그렇다면 이 방아쇠 수지 증후군을 좀 방지할 수 있는 관리법 같은 거 없을까요? 있죠 초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어드레스 실수 중에 하나가 어드레스 할 당시에 그립을 놓고 잡으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맞아요 치고 놓지 않은 상태에서 또 치고 그대로 잡은 상태에서 또 치기 때문에 사실 거의 한 시간 내내 그립을 푸는 적이 없이 연습을 하신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럼 잠깐 저게 자리를 좀 옮겨가지고 제가 한번 시범을 좀 보이면 셋업 들어갔을 때 꽉 쥐고 계시잖아요 네 이 상태에서 계속 쥐고 있는 상태로 스윙을 하고 또 다시 그대로 돌아와서 그렇죠 끌고 와가지고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계속 하는 이런 연습 자체가 쉬지 않고 계속 그립을 잡고 있기 때문에 한번 잡은 그립은 제대로 잡은 그립이니까 네 이거를 계속 유지해줘야 돼 맞습니다 그런 좀 마음들이 있으시다 하더라고요 맞아요 처음에 들어서 놀랐는데 프로님이 잡아주신 그립 또는 내가 제대로 잡은 그립이 계속 유지됐을만 바람에 맞아요 선생님 연습을 계속 하는데 사실 그게 좋은 건 아니고 그럼요 다시 놨다가 졌다 아팠다 해주면서 맞습니다 손에 힘을 좀 빼주고 네 악력을 풀어주고 공을 쳐야 대상을 좀 방지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죠 네 저는 이 방아쇠 수지 증후군이 사실 오늘 원장님을 통해서 새로 들은 지식이어가지고 조금 놀랐는데 저는 왜 생기는 줄 알았냐면 공을 칠 때 이 클럽이 땅에 맞거나 공에 위에 맞으면 진동이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쫙 와가지고 여기를 찌릿하게 해가지고 네 어떠한 근육의 놀람 또는 뭐 데미지가 계속 누적돼서 부상이 당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속해서 좀 잡아주는 그 힘 때문에 그게 제일 크죠 더 크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반복되는 또는 장시간 동안 힘줄이 긴장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주로 그립을 오래 잡고 있는 걸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골프 그립이 너무 오래돼서 미끄러우실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않게 하려고 더 꽉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아쇠 수지를 앓고 계신 분들이 이 그립이 너무 미끄럽다고 생각하시면 언제든지 가서 교체하는 걸 한번 고민해 보실 수가 있고요 교체할 때 이 그립이 자기 손에 비해서 너무 작다 보면 조금 더 꽉 지게 되는 견양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바꾸실 때 조금 더 부드럽고 조금 더 두꺼운 그립을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내용인데요 제가 사실 오늘 영상을 기획하게 된 이유가 있거든요 제가 좌타 골프 연습을 해요 거꾸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좌타 골프 치니까 거의 왼손서부터 쩌르륵해서 갈비뼈까지 정말 통증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두 가지의 감정이 들었는데 첫 번째는 우리 회원님들 너무 약간 안타깝다 라는 게 얼마나 아프실까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고통에서 좀 벗어나게 해드리고 싶다 라는 마음에서 오늘 영상을 좀 기획하게 되었어요 오케이 여기서 크게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가서 말씀드릴까요? 네네 좋아요 저 같은 오른손잡이들은 스윙을 할 때 스윙을 해서 이렇게 돌아가면 스윙을 리딩하는 왼쪽 팔이랑 그다음에 에너지를 전달하는 오른쪽 팔이 있잖아요 에너지를 전달하는 오른팔꿈치에는 스윙이 말하는 골프앨보 내측상과염이 잘 생기고요 리딩하는 바깥쪽 팔꿈치에는 내측상과염이 좀 잘 생기는 편입니다 올라갔다가 과한 힘 사용에 의해서 뒷땅을 치잖아요 네 뒷땅을 치는 순간 좌르르륵 타서 손목, 팔꿈치, 어깨, 갈비뼈 다 올 수 있는데 명확한 부위는 정해지지 않고 본인에게 좀 평소에 약한 근육의 부위에 부상이 오는 건가요? 그럴 수 있죠 제가 근데 이거를 시험을 어느 정도 보여드리면 보통 골프 칠 때 갈비뼈 부상 되게 많이 당하잖아요 진짜 신기해요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이해는 되는데 근데 갈비뼈 골절이라고 해서 진짜 뼈가 심하게 부러지는 게 아니라요 대부분은 피로골절입니다 충격이 반복적으로 계속 땅을 치다 보면 말씀하신 짜르르르르한 게 누적이 되면서 갈비뼈 쪽 특히 전거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부는 위치에 지속적으로 충격이 가해져서 주로 초보분들이 아이언 연습한다고 계속 땅을 이렇게 때리실 때마다 반복되는 누적된 피로가 결국 피로골절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꼭 초보분들만 생기는 건 아니에요 저희 찾아봤는데 2017년에 맥길루이 선수도 갈비뼈 피로골절로 중단한 적이 있거든요 대회를 찾아봤어요 저도 그래서 프로분들도 간헐적으로 있을 수 있는데 사실 가장 초보분들이 많이 생기죠 그러면 저는 지금 약간 딜레마에 좀 빠졌어요 저는 골프 선생으로서 반드시 클럽헤드가 특히 아이언 같은 경우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을 알려드리고 싶은데 맞습니다 그걸 너무 과하게 연습하면 부상을 당하고 맞습니다 이걸 어디서 절충을 좀 해야 될까요? 프로님과 일반 골리니들과의 괴리일 텐데 프로님은 땅을 쳐도 어느 정도 지나가는 정도로 치지만 저도 초보때 땅을 치겠다고 땅을 햄버거 치듯이 꽉꽉 때리는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는 지향해야 되는 샷인 거죠 저는 이제 그런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땅을 치더라도 진짜 땅 치는 거에만 집중하면 저도 지금 보면 맞습니다 헤드가 탁 멈춰져요 소리가 쿵쿵거리고 맞습니다 몸을 회전을 살짝 해주면서 몸에 힘을 빼면서 쿵쿵 떨어뜨리면 사실 통증도 덜하고 기술적인 부분도 보완을 할 수 있는데 사실 그게 충분한 연습과 시간이 필요한 거니까 여러분들 너무 이런 연습장 매트에서 헤드 떨어뜨리는 거 과하게 연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우 되게 좋은 내용 되게 감사합니다 제 회원님들 보면 가끔 팔꿈치 부상이 있으셔서 그런지 이렇게 압박공대 같은 거 하고 오신 밴드 있잖아요 요즘 많잖아요 그 실제 효과가 좀 있나요? 효과가 실제로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김규보 프로님은 웨이트도 하시죠? 숨쉬기 운동이라고 웨이트할 때 무거운 아령 같은 거 들 때요 여기 이렇게 손목에 꽉 잡아주는 아대를 하거나 본인의 손으로 꽉 잡아주는 걸 잡아주면 조금 손목에 부하가 덜 들어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팔꿈치도 똑같습니다 팔꿈치가 아플 때 외부 밴드 태니스 밴드라고 해가지고 팔꿈치에 매는 게 아니라 팔꿈치 밑에 꽉 조여주는 밴드가 있거든요 그냥 우리가 보통 양말이나 이런 것처럼 이렇게 그냥 다 덮여주는 것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만 꽉 잡아주는 밴드를 하면 힘을 쓸 때 조금 더 수월하게 쓸 수 있어서 자극이 조금 덜 가죠 그래서 운동하실 때 가끔 보시면 여기 이렇게 뭔가 꽉 점매는 거 차고 일하시거나 골프 연습하시는 분들 종종 있으실 거예요 그거 차시면 조금은 수월합니다 아 근데 아픈 부위를 하는 게 아니군요 네 아픈 부위보다 조금 더 아래쪽 아래쪽으로?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네요 네 어쨌든 이 아빠 밴드는 의학적인 근거가 있는 거네요 부상 방지를 위한 부상 방지를 위해서 쓴다기보단 통증을 경감시키기 위해 쓰는 거죠 아 통증을 좀 줄이는 정도? 그렇죠 너무 아플 때 자극을 좀 덜 가게 하려고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 불이 나게 사실일 거 같은데 사실 오늘 너무 얘기가 재밌다 보니까 하고 싶은 대화가 많은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만약에 영상의 반응이 좋아서 시청자분들이 또 다른 부위도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 저희도 이 편을 또 기획해보도록 하시죠 아 진짜 뭐라든지 사실 이렇게 촬영하게 된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영광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저는 감사하고 기회가 또 오면 더 많은 것을 전달해 드릴 수 있으면 좋죠 네